아 언제까지 찍어요? 그냥 가끔 이렇게 한 1분 조금 남으면 끊고 끊고 이번엔 저걸 안하니깐 요런 이렇게 돌 좀 잡았고 아 이렇게 되구나 행복해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석진이를 돌려서 찍을 수도 있고 여기까진 안 오네요 이렇게 이거는 뭐에요? 끊는거에요? 끊는거 끊는거 진짜 나도 힘들어 이거 어떻게 닦지 응 그거? 물 조금 있는 데서 아 아 아 아 아